주호와 만민이 안녕하세요 노래 개신나네 노래 개귀엽네 처음부터 이름을 지어봅시다 이름을 주둥으로 지면 약간 재미없지 않을까 그지 이름을 뭘로 질까 이름을 몰라지 고민되네 이름을 이름을 빨리 여러분 아이디어 내봐 빨리 여러분 아이디어 내봐 이름 무슨 소용이야 그런가 그면은 이름을 아니야 이름을 그냥 주둥이로 합시다 여러분 주둥이로 합시다 이름을 주둥이로 하고요 해서 참신한게 안나오네 주린 세트 싫어 주린 세트 싫어 나는 주둥이 오늘부터 난 고등학교 1학년이다 고등학생이라 고등학생이라 앤이나 만화의 세계에선 보통 두근두근 학교생활이 시작된다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야 이상한 부활동을 만들거나 악의 조직과 싸우거나 이 세계로 날려지거나 뭐 그런 픽션이지만 나랑은 나랑은 인연이 없는 얘기겠지 그래도 엄청난 미세녀들에게 둘러싸인 채 보내게 되는 두근두근거리나 생활 뭐가 오글거려 이런거 해줘야돼 이라든지 조금정도는 꿈꿔도 되지 않을까 쩜쩜쩜 음냐음냐 이... 응? 어이 뭐야 어이 슬슬 일어나라고 핫 뭐야 누구야? 일단 여자인거 같아 여자인거 같아 여자인거 같아 지각한다? 네 바로 준비를 잠깐 누구세요? 시 존나 오글거리네 겨우 일어난건가? 나 이런 연기 이런 연기 나 매우 오글거려 아니 잠깐 누구야 너 오글거려 흠 난 보는대로 악마야 미소녀로 바뀌어요 미소녀로 바뀌어요 미소녀로 바뀌어요 여러분 악마? 이게 미소녀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응? 아니 봐봐 제목을 봐봐 제목에 도트를 적어놨어 게임 제목도 도트코이야 알았어 제대로 해볼게 진지하게 해볼게 내가 화질이 안좋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무... 무례한 녀석이구만 이게 너가 볼 수 있는 내 모습인거지? 하지만 벌써 그정도까지 중얼중얼 이제 뭘 하든 상관없지만 멋대로 남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악마라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야 어우 그걸 경찰에 전화할테니까 야... 야... 야바롱 정말 내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도 좋다는거냐? 무슨 의미야? 알려주지 니가 자고있는 사이에 너한테 무서운 저주를 걸었다고 알았어 진작에 할게 내가 진작에 할게 알았어 알았어 저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도록 해 그럼 잘있어 갔어 야 잠깐만 무슨 저주인지 알려줘 안갔네 말할까보냐? 바보 죽어 멍창이 야 가... 가버렸어 바... 바기부장 아닙니다 저주 바기부장 아니에요 여러분 개들여지 마세요 정말이지 어휘력이 부족한 악마구만 그건 그렇고 저주라 이건 분명 꿈이겠지 아차 슬슬 학교에 가야해 저주를 신경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서두르자 다다다다다다다다 입학식 첫날부터 지각할 수는 없지 다메 다메 모두 처음에 같은 중학교를 나온 애들끼리 뭉치게 되는 법이야 늦게가면 메토리가 될거라고 쿵 아 아어떤 새끼야 아 아파아 흐흐흫 시발 야아 야아 도트라서 보여줘 임마 이거 너무 성의없잖아 이거는 이건 너무 성의없잖아 시발 흐흐흫 흐흫 아아이 조사 성의없네 으아아아아아악 엣 엣 한눈팔아서 죄송합니다 그 그러니깐 따라오지 말아주세요 뭐 뭐야 뭐 뭐야 저건 진짜 저건 뭐야 시발 아니 조사 대치고 마세요 내기 흐흫 정상의 경인가 움직이고 말 돼 네모의 모서리에 모서리에 부딪혔어 옆구리가 존나 아파 네모의 모서리에 부딪히지 옆구리가 아파 그렇다는건 꿈이 아니야? 앗 핫핫핫핫핫 이 목소리는 악마다 바보같은 표정을 짓고 있구만 바보 바보 빠가야로 아 어휘력 부족하네 악마 조용히 해 저주를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다고 맞아 아니 맞아 그 저주가 대체 뭔데 후 방금 봤지 청사각형 모양의 생물을 설마 그게 저주? 그래 니 저주는 꿀꺽 하는 나는 어떻게 써요 여러분 조용히 봐 그냥 연기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쪽팔리겠어 조, 조용히 봐 크흐흐흫 미, 미소녀의 해상도가 낮아지는 저주다? 쩜쩜쩜 해상도라니? 무슨소리야? 사실 그 뜻은 나로 잘 몰라 에엣? 대사가 너무 일본이야 아, 아무튼 니가 미소녀를 볼 때 화질이 엄청 안 좋아져서 정상형으로 보이는 처주야 아, 그래요? 뭐라고? 그럼 내 눈이 행복해질 수 없잖아 뭐? 그렇게 당황하지마 미소녀의 화질은 니가 호감도를 쌓으면서 할수록 좋아져 저 전문씨 나올게요 하지마 호감도? 좋아하는 정도로 말하는 거야? 맞아 방금 본 미소녀는 니가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해상도의 여자아이야 보통은 정상형으로 보이거든 즉, 진짜 모습을 보랴 즉, 진짜 모습을 보려면 미소녀의 호감도를 끝까지 올려서 너에게 반하도록 만들어 그러면 미소녀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반하게 만들라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거지 인기 없는 니가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 진짜 배턱폭력 오거지네 아, 심장에 비수를 꿨는데 이거 시끄러워! 탁치라고! 오늘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 봐! 명형이야, 봐! 반대로 묻겠는데 그럼 내가 미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그건, 그건 비밀이야 꼴 좋다 바보 또 수준 낫게 놀리네 시끄러워! 아, 목이 잠깐만요, 목 상태가 어... 현이 안녕하세요 타임 리미트는 3주야 목소리 좀 바꿀게요, 이 악마 에? 고작 3주? 3주 이내에 호감도를 최대치로 못 올리면 후후후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멍청이 쓰레기 병신 음식물쓰레기 야! 야, 미친 호아! 흐흑... 음...음식물쓰레기 할것까지는 없잖아 음성변전을 언제 씁니까? 이 내 목으로 하지 ...학교입니다 악마가 걸그라하다 예... 여자 목소리를 굵을 수도 있죠, 여러분 편견을 같지 마세요 후아 입학식이 끝나고 아침 조회시간이 되어 시작되었다 교장선생님의 연설 엄청 길었어 여기에 있는 애들이 내반 친구들이구나 어떤 애들이 있을까 그런 거로 1년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출석번호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웃겨왔어 자기소개에 첫인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앞으로의 학교생활이 이 순간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반드시 기회를 살려보이겠어 우선 1번부터 나오세요 아 진짜 아 왜 다 이래 형태라도 뭐지 형태라도 하잇 우앗 헤엑 으흐흐흐흫 뭐 무슨 일 있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하하하 깜짝 놀랐어 갑자기 정사각형이 아니 미 미소녀라 해야 되나 단무지 같다구 나만 저 애가 정사각형으로 보이고 다른 애들은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구나 여긴 여자들이 다 성대결절이 와 있네 닥치세요 그럼 방금 깜짝 놀랐던 네가 제일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할까 아 네 하하하 저 병신 하하하하하 저 저는 주둥이라고 합니다 참석드립니다 벌써 다 했니 아차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 아 저기 좋아하는 도형은 정사각형입니다 와 저거 진짜 병신이네 하하하하하 내가 방금 뭐라고 한거야 너 수학 좋아 너 수학 좋아하는구나 아 안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사람 1번 아이자와가 소개해볼게 저는 아이자와 치아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하는 도형은 원입니다 원 이 새끼가 날 잘 능욕하네 이 새끼가 와하하하하 쟤도 병신인가 봐 아하하하하하 쓰읍 어이구 뭐야 세이브 됐어 조 조완도형은 이등병 3각형입니다 조완도형은 원입니다 그 뒤로 모든 애들이 조완도형을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아하하하 아 약간 시작부터 이상한 애로 찍혔는데요 일단은 음 음 방금 방금 자기소개한 아이자와가 오늘 아침에 부딪혔던 앤가 하지만 색이 달라 아까 아침에 걔는 분홍색이었다고 어 아이자와는 원을 좋아하는 노란색을 띈아이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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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메모 지인공 약간 은딴 데 에이 이런거 새끼가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다음사람 나와서 자기소개하세요 얘 목소리 어떻게 들냐 새끼네 유희입니다 또 정석형이 있는거냐고 왜 파란걸 보니 새끼네도 아침에 만난은 아닌거 같애 좋아 좋아하는 도형은 도네카곤 도네카곤 도네카곤이 뭐야 그게 대체 뭐야 흐흐흐흐흐흐흐 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어우 변태네요 이 친구 내가볼때는 아주 존나 변태에요 이거는 이게 제대로 변태에요 어 다음사람 나름이 코코아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도형은 반짝거리는 하트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또 정석형이 있어 이번에는 왜이렇게 정석형이 많대 빨간 정석형은 나름이란 애구나 마지막사람 자기소개하세요 요시카구 M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름이에요 요시카구 M이라고 합니다 띠용 좋아하는 도형은 뭐든 사각형입니다 분홍색 정석형 그렇다는건 설마 이 멤버로 1년동안 지낼거니까 모두 사이좋게 지내세요 하잇 정석형이 4명 그 말은 즉 미소년도 4명이란거겠지 내 1년동안 학교생활 좋은일이 있을거 있으려나 점점점 저기 하잇 아 아까 그 나 나는 요시카구라고 해 오늘 아침에 너랑 부딪쳤 오늘 아침에 너랑 부딪쳤는데 혹시 기억나? 물론 물론이지 이 옆구리의 상처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너의 그 뾰족한 모서리에 찍힌 내 옆구리의 상처 기억하고 있다고 으응 잠깐 어 뭐좀 물어보고 싶은 뭐좀 뭐좀 물어보고 싶은데 나랑 부딪쳤을 때 왜 그렇게 놀란거야? 엣? 말하기 싫으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아 아니 그게 니가 정사각형으로 보여서 그랬어 낙원에 차마 말할 수 없어 아 요시카구가 엄청 흠 매력적이었으니까 가만히 대해서네 저주에 대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분명 매력적인 얘길거야 엣? 미비안 갑자기 큰소리를 내서 흠 나도 지금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저 잠시만 저 저 저 주둥이 아니 괜찮아 나도 갑자기 이런 얘기 물어봐서 미안해 헤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응 요시카구랑 약간 가까워진 느낌이야 야 주둥이 뭐야 왜 가려 이것도 잘생겼다 너 너 때문에 좋아 좋아하는 도형을 말해야만 했잖아 쓰레기 뭐야 나무칼하냐 나카무라냐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나카무라는 늘 이런식으로 말한다 나카무라는 미소녀가 원래 원래 모습대로 보이는구나 아무래도 남자는 전부 원래 모습으로 보이나보네 그랬던가 점점점 뭐 괜찮겠지 있잖아 너는 요시카구 점점점 그리고 아이자와랑 얘네는 네모들은 어떻게 보여 하 얼굴에 인상만이라도 좀 보여 아 뭐 가리지마 나와 이 새끼야 그렇게 말해도 어이 가려 애초에 누가 일일이 외모를 얘기하냐 음 그럼 방금 나랑 얘기한 얼굴 얘기한 애라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줘 아 눈이랑 코랑 입이 있었어 그건 나도 있어 이 새끼야 인상 어떻게 설명을 해 그 그럼 사진 스마트폰 사진이랑 찍어서 보여줘 너 너 뭔가 엄청 열성적이야 그리고 몰래 사진 찍는건 범죄라고 그 그건 그건 어떻게 해줄 수 없니 응 해줄 수 없어 너랑 관련해서 이 상황에 엮이는거 싫다고 그럼 내일 보자 친구가 아니고 약간 약간 친구비 받는 친구 같은데? 월마다 한 친구비 막 뭐 2만원씩 주고서는 친구해주는 친구비 받는 비즈니스 친구 잠깐! 기다려! 다메다메! 집에 가는 길 똑같잖아! 집에 왔습니다 아이 비엘 아니에요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네 미소녀가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저주라 그 저주에 걸렸단 얘기가 진짜인 것 같다 정사각형처럼 보이는 여자아이가 우리 반에 4명이나 있다니 노란색을 띈 아이자마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지녔다 제가 추론해서 읽는거에요 파란색을 띈 세키네는 도네카곤이라는 개상한 도형을 좋아한다 백한색을 띈 나루미는 나루미 코코아였나? 반짝거릴 것을 좋아하는 기대 등등한 여자아이다 그리고 처음에 만났던 정사각형이 분홍색을 띈 요시카쿠 한 번 외우니 엄청 어렵네 그나마 색이라도 달라서 다행이에요 얘네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밖에 없어 심지어 남은 기간이 3주뿐이라니 내가 여자들이랑 그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 계속 이 상태로 있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1주차 1보가 끝났습니다 아우! 나이스 자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거죠 네모라든지 동그라미라든지 도네카곤이라든지 이제 어떻게든 상관없어 모르겠어 한숨 자고 일어나니 어제 일들이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오리, 오리엔테이션뿐 오전 중에는 수업이 끝난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라고? 그지? 4명 중에 1명 골라 사겨야되는거니까 쓰레기지 맨날 이러면 좋을텐데 맨날 이러면 좋을텐데 주, 주둥이 안녕? 새침하게 주, 주둥이 안녕? 허! 오! 얘가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뀌었어 얘가 네모에서 좀 바뀌었어 이제 다리 개잡네 오오오 아아 안녕 띠용! 왜, 왜, 왜 그래? 아, 아, 아니 그게 나, 아, 난 요, 요시카쿠라고 해 요, 요시카쿠 에미 드디어 도트야 드디어 도트야 요, 요시카쿠? 어제 붙어졌던 분홍색 정사가 켜? 미, 미안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신경쓰지마 내 이름이 기억하기 어렵다고 많이들 하니까 우아하하하하하 깜짝이야 어떻게든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 됐어 다행이네요 어제까지는 네모였는데 뭔가 게임에 난을법한 비주얼이 됐어 그것도 상당히 저에 상대로의 게임에 나을법해 주, 주둥이 핫! 역시 주둥이는 약간 별난 것 같아 엣? 그런가? 니, 니 모습이 훨씬 별라 너 진짜 병신같애 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어 그럼 가볼게 긴장했다 나 진짜 이상하게 보였겠지 오늘은 오리엔세이션만 진행할건데 오늘은 오리엔세이션만 진행할건데 증명사진을 찍을거니까 순서대로 이렇쿵 저렇쿵 요시카쿠 머리색이 분홍색이었구나 희원님 안녕하세요 쉽다고요 얘가? 요시카쿠 머리가 쉬워요? 얼굴까지 알아보긴 힘들겠지만 목소리가 엄청 카와이했어 카와이했다구 좀 더 화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어서, 어서 요시카쿠의 마음을 얻어야겠어 잠깐만 화질이 좋아졌다는건 요시카쿠의 호감자가 올라갔다는거 아냐? 어쩌면 3주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달 말해보는 시험은 말하는거냐? 시험을 벌써봐? 입학한지 하루 됐는데? 으앗 와하하 저 병신뚝뚝 개소리 안났다고 또 선생님 얘기를 안듣고 있었다 쩜쩜쩜 닝동댕동 자 고릅시다 골라요 일단은 도네카곤 그 여자애는 변태같아요 도네카곤이란 이상한 도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변태같기때문에 나는 이 분홍색에 나랑 부딪히던 기억이 있던 요시 요시카쿠를 한번 제가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요시카쿠가 친해지고싶어 요시카쿠 요시카쿠는 뭘 좋아할까 요시카쿠는 뭘 좋아할까 딱뿐이 힘의 씨앗이라든지 이러니까 친구도 피하고 여자들도 못사귀는겁니다 어? 이런 그지같은 오타쿠가 아니 오타쿠가 나쁜거 아니니깐요 이런 마이너한 이거를 어? 드리블치면 아싸 드리블쳐버리면은 인싸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여러분 그럴리는 없겠지 감.. 감씨 씨앗은 맞췄네요 일단 씨앗은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 자그마하고 매콤한 맛이 정말 좋아 아 개인적으론 다른 견과류까지 섞인건 취급안해 감씨만 따로 포장해놓은걸 더 손하는 펜이야 더 손하는 펜이라고 의외로 호쾌하네 경험담 아닙니다 뭔가 심오하구만 알려줘서 고마워 주둥이는 뭘 좋아해? 너.. 너는 야..약초를 좋아해 이거 제대로.. 제대로 약간 덕후네요 이런 농담을 진짜로 할 순 없겠지 나는 햄버거 스테이크려나? 좋지 햄.. 좋지 햄버거 스테이크 패밀리 레스토랑에 갈때마다 반드시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을 정도라고 패밀리 레스토랑? 오늘 한번.. 오! 먼저 얘기했어 나한테 패밀리 레스토랑 가자고 오늘 한번 같이 오늘 한번 같이 가볼래? 에잇? 에잇? 그.. 그건 혹시.. 바.. 반가우 데이.. 데이.. 또? 그건 뭐랄까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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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앗.. 농담이야 여..역시나 시무룩 주무룩 오늘은 유이랑 같이 집에 가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미마생 그럼 내일 봐 주둥이 안녕 사과하고 도망가버렸어 내가 싫었나봐 반가우 데이트 해..해보고 싶었는데 빌리 레스토랑 개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놀랬당했어 일단은 아 어장 아니야? 물고기 아니야? 쩜쩜쩜 남크라! 집에 같이 가자! 아 이 새끼 똥아려 이거 이거 진짜 아잇! 아잇! 야! 왜 이렇게 큰소리로 불러! 쪼칼리게! 찐한 새끼야 아 뭐가 어때서 우리 친구잖아 알겠어 같이 가주지 같이 갑니다 어우 어! 어우 드디어! 어우 드디어 이 새끼 아유 아유 드디어 그리고 여기서 스트라이크샷! 그렇지! 아 똥아래 미친놈! 오늘 기분이 좋아보이네 후후후 기분이 좋아보인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 나카무라! 내가 먼저 어 이런 얘기해도 엉망한게 없기다 쩜쩜쩜 뭐라는거야 병신새끼가 뭐가 엄청 기분 나쁘네 오오 질투하는거야?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룰루랄라아 젊음 아유 진짜 목소리 목소리 진짜 괴극합니다 젊음 아유 잠깐만 젊음 젊음이란 무엇일까? 응 독이 지나가고 있는건 아 마스크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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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 뭐야 가진 미소녀다 애자만 픽셀이에요 미소녀만 픽셀이라는 코스템입니다 여러분 쟤 누구였더라 저 노란색을 보니 원을 좋아하는 아이자와구나 단무지 너 잘로 기억하네 그 그거야 뭐 제가 이쁘니까 그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네모나게 보이니까 기억할 수 밖에 없지 그건 그렇고 보면 볼수록 사각형이네 잠깐 옆에서 봐볼까 샤샥 안되겠어 옆으로 바로 사각형이야 샤샥 어디서 봐도 샤샤샥 샤샥 사각형이야 야 핫 엿겹게 느껴질 정도로 수상하니까 그렇게 움직이지마 그, 그, 그렇지? 마, 마, 많이 역, 역겹죠? 어 역겹죠 드럽, 드럽죠? 역겹죠? 호에에에? 앗 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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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자와지? 나는 너와 같은 반인 주둥이라고 해 난 주둥이야 난 주둥이야 에에에에? 그랬던가? 으, 누, 나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하나봐 핏주님 안녕하세요 응 정말 같은 반이야 이런걸로 거짓말 치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나카마라도 같은 반이고 아, 그렇구나 너, 처음에 자기소개했던 주둥이지? 그, 그래, 맞아 좋아하는 도형이 이득면 삼각형이었고 아, 아니야 아, 그래? 에? 아, 너같은, 너같은, 너같은 병신은 내가 기억할 가치가 없어도 기억을 못했어 그, 그건 그렇고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엣? 뭘 어떻게 해야되냐 수상하다 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치? 수상하다 하면 기분이 나쁠테니까 이 단무지를 일단은 스트라이크샷 치고있다 얘기합시다 스트라이크샷을 하고 있었어 스트라이크샷이라면 정삭형을 잡아서 날리는 그 게임? 나도 그 어플 하는데 프렌즈 등록할래? 에에에? 그래도 돼? 내 아이디는 29237564야 쫌쫌쫌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나 아직은 서투르니까 다음번에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가장 어려운 퀘스도 같이 돌아보자 좋았어 아 의, 의지가 되는걸? 그럼 내일 봐 빠잇 좋았어! 너무 실실거리지마 누가 실실거렸다고 그래? 팍팍 흐흐흐흐흐흐 아, 존나 왜그래그래 야, 아파! 아, 존나 왜그래그래 쩜쩜쩜 오늘은 요시카쿠의 모습이 약간 변했지 라고 보기보단 호감도가 올라다 하는 편이 맞는 것 같아 악마했던 얘긴 사실인 듯하다 이렇게 호감도가 올라가는게 눈으로 보이니 뭔가 깊은걸? 뭔가 보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좀 더 화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오늘은 활기차게 시작해보자구 도장합시다 일단 도장합시다 고마워 ling실이 쪼쩌쩜 쪼쩜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